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배워볼건데 강화사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심화사란 말은 잘 못들어봤죠. 저 친한 친구가 심씨가 있습니다. 저한테 정신적인 여유를 많이 주는 친구죠. 심씨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의 아는 언니가 있는데 심언니라 그러는데 심언니도 우리 와이프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뭐 여기 심화사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분은 강화사는 게 뭐냐 비교 강화한다는 거 배러가 더 낫다는 거죠. 이분 배러는 더욱 더 낫다 이런 뜻이죠. 비교급을 강화수식할 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분도 쓸 수 있어요. yet나 still도 쓸 수 있는데 강화해 주는 거죠. 비교급이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해 주는 거. 그래서 강화사라고 얘기한 거고 심화사는 뭐냐. 제가 뭔 얘기를 할 때 my mother knows it.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the night is in my grand man knows it. 그러면 심화시킨 거죠. my mother가 아니고 마더 보다도 아 마더는 아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모르셔야 되는 제 할머니도 심지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안다. 우리 할머니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되는데 심화적 초점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심화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좀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이 even my grand man knows it. 그러면 우리 할머니도 짜샤 그거 알아. 우리 할머니도. 심지어 우리 할머니도. 심화사 이해 되시겠죠? 별건 아닌데 심화사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길이가 기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먼저 배우고 올라와서 하죠. 좀 낯설기도 하고 쭉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 보면 뭐 이거 첫 번째 건 넘어가고 even 강화사 even 심화사 이렇게 돼 있죠. São Paulo is a huge city. 커다란 도시다. larger even 이렇게 뒤에서 강화사로 쓰이지 못해요. yet나 still은 뒤에서도 강화수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even 강화사로 쓰인 거예요. 심지어 뉴욕보다도 더 크다. 심지어 뉴욕보다도 강화사로 쓰인 거죠. 아 강화사 아니 심화사로 쓰인 거죠. 심화사로 된 이유를 아까 even my grand mother my grand mama가 초점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엄마가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도 더 초점으로 삼았죠. 심화사로 초점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I love you. more so. 나는 너를 사랑한다. more so. 더 많이. 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more so. more so. confused about where they were. 걔.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당황했다. 심지어 even more so. 더 많이 so. so는 대형태예요. so는 confused을 받은 거예요. even more. 그러니까 여기 even은 이거는 훨씬 더 많이 그랬다는 거죠. 그의 동생은 그의 동생보다도 왜냐하면 predictably became confused. 동생은 예측관데 whenever he was on my phone. 집에서 일말만 떨어진 곳에 가 있을 때마다 아마도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니까. 이때 even은 당연히 강화사로 쓰인 거죠. more so를 강화수식하는 거예요. 이 more so even은 이게 뭐예요. more so even이면 강화사로서 이거는 뭐냐면 아 이거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even은 여기서는 비교급 강화사로 쓰인 거죠. even more 근데 more so even으로 순서를 바꿨으면 이거는 강화사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still과 yet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클라이믹 체인지 is our generation great 큰 문제다. more so 더더욱 큰 문제다. even even 된 조차도죠. 현재의 팬데믹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은 even은 예 이것은 요 현재의 팬데믹이 난리인데 심지어 그것보다 로서 심화사로 쓰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they were as strong of God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거죠. 그 누구 못지않게 던져진 거죠. more so 더 많이 그랬다. 더 많이 던져졌다는 거죠. even이 나오면 even den 이하가 생략된 거예요. 이걸 강화사로 쓸 수가 없어요. than anyone이 빤하기 때문에 생략된 거고 이거 강화사는 아니고 심화사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아까 심화사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지만 요렇게 좀 심화사가 특이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he was happy even 이렇게 나왔을 때는 행복했다. 심지어 뭐뭐했다. ecstatic 황홀경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근데 요런 경우는 행복한 것보다는 아니 그것보다는 황홀경이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죠. he is willing to do 기꺼이 하려고 했다. 아니 심지어 뭐뭐하려고 했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보통 해석해요. the color might have ended 폭력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murder 점 찍고 even 이렇게 뒤에 나오면 요게 심지어는 살인이 살인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심화시키는 거죠. 폭력보다는 심한 거죠. the task might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었다. 심지어 불가능할 수 있다. 심화사 일대기 뒤에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why is she going out with that clip 그 개자식 기어다니는 놈 같은 놈 하고 왜 돌아다니는 거야? I really can't even 나라면 조차도 안 돼. 뒤에 상상 등등 뻔하니까 안 쓴 거죠. 조차도 안 돼. 상상 조차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또 씁니다. 비교와 대형태 소우가 있어요. Tom is as intelligent as Mary 그러면 Tom은 Mary 만큼 영리하다 죠. Not more 소우 더 많이 소우는 인텔리전트를 받은 거죠. 대형태 에요. 더 많이 는 아닐지 몰라도 뭐 이런 정도예요. 뭐 뒤에 어떤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Old poor girl was exhausted 피곤했 었다. She was less so 덜 피곤했 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보다는 덜 피곤했 다는 거죠. less 소우 쓸 수 있죠. 카이로 was hot in 카이로 카이로에서 날씨는 더웠다. 룩소루 에서는 even more 소우 더더워 여기서 even 역시 강화 사죠. 더욱 더 그랬다 이런 거죠. 이해 되시겠죠. 원래는 even 하트를 쓰면 되는데 이 하트 대신에 er 플러스 하트로 바꾼 거죠. er 은 more 바꾸고 하트는 대형태 소우로 바꿔서 more 그 다음에 even은 그대로 둔 거죠. 이것은 강화사고요. 이렇게 소우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john is more intelligent bill 이렇게 나오면 john 은 빌보다 여기가 x 만큼 intelligent y 만큼 intelligent 그러니까 y 는 more 로 x 없어지면서 된 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john is intelligent 이렇게 써놓고서요. 앞에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more 쓰는 거죠. more 쓴 거예요. 그 다음에 d의 intelligent 는 대형태는 소우로 쓰는 거죠. 이렇게 more so than bill i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빌보다 더 그러하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앞에 붙여야 하는 more도 드물게 대형태를 이용해서 d로 보낼 수 있고 intelligent 는 소우의 대형태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쓰기도 해요. john is intelligent more 소우를 생략하고 more than bill is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 이거 컷맞 찍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앞에서 내려왔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intelligent more 소우를 생략할 수도 있어야 than bill is 대형태 소우가 생략이 된 거죠. this game is gorgeous 멋지다. 컷맞 찍고 much more 소우 여러분이 멋지는 강화서를 쓰인 거죠. 더 많이 더 비교 곱 이브 모드도 마찬가지지만 much more 소우는 당연히 대형태로 쓰인 거고 then I realized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원급일 때도 john is y intelligent bill is x intelligent 그렇게 해서 s로 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john is intelligent s s 두 번 쓰면 안 되고요. s 단독으로 내려보내질 못해요. as much 이럴 때는 보통 컷말를 잘 안 찍어요. 찍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intelligent as much 소우 bill is 이렇게 쓰면 as s가 되고 소우는 대형태가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as intelligent 하면 소우를 생략하기도 하고 as much as만 쓰기도 하는 거예요. as much s가 이렇게 앞에 게 빠지고 not so much so much 쓰는 그런 거 하고 또 다르죠. not so much asb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as as을 서서 이렇게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the truth 사실은 컷맞 찍고 넘어갔죠. what Wayne White did Ray Knight 가 한 것은 내 진기하다. but not as much so as 가 된 거죠. not as much not so much 써도 되지만 as much 쓸 수도 있어요. as much so 한 거죠. 그만큼 그만큼 그런 것은 아니다. you might think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만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she looks better than ted does 뭐 앞에 y는 y good 은 better 가 된 거고 t는 x는 올라와서 x는 than 된 거죠. she looks good 해놓고 컷맞 찍고 내려가면서 more than 그냥 쓸 수도 있고 more so than ted does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불규칙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o intelligent so that 구문 이죠. 아 so 너무나 뭐뭐뭇해서 that 이하다 죠. so that 구문 인데 so that 구문도 앞에 so를 앞에 so를 뒤로 내려보내면서 so 그냥 쓰는 수밖에 없죠. so much 를 쓰고 뒤에는 so much so 쓰고 that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안 썼으니까 큰말 so much so that 이렇게 쓰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so that 구문 so much so that 또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so that so 를 뒤로 분리시키고 much 를 붙여 내려보내고 대형태 so 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서 so 는 딜리전트 를 대신하는 대형태 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쭉 그러면 다시 올라갑시다. 다시 올라가서 좀 낯설은 걸 배웠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거죠? 영어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어렵죠? 강의는 너무 어려우니까 재미로 그냥 한번 자 본문 마저 하나 해보죠. to stem or something he hopes 됐죠? 이렇게 삽입된 거죠. 삽입됐을 때는 여기 주격 관계자가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되는 거고 삽입됐을 때 하는 거예요. he hopes 가 삽입됐으니까 여기 앞에 stem 어의 목적어잖아요. something 은. 따라서 something 은 resembles 의 주어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삽입됐을 때는 여기 관계자 데트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략된 걸 알았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격 관계자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니까 c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c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번 다뤘던 거예요. 쭉 더 올라가죠.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때도 있습니다. 강화사 심화사 어느 정도 이해될 거고 글을 읽어오죠. 19개월 후에 신의 워 워 워 가 발표한 거죠. 피클리어 코로나 바이러스 릴레이티드 뉴모니아 우한 중국 우한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와 연관된 폐렴 특이한 폐렴 을 발표한 19개월 만에 만에 19개월 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주어가 새로 나오죠. 코비드 19은 해스턴 바꿔버렸다는 거죠. 패밀리스 비즈니스 사회를 업사이드 위를 아래로서 안을 바깥으로 개판 나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잘 이해되시죠. 앤드 올 소 또한 정부도 개판을 쳐놨다는 거죠. 프론 더 유나 프론 더 유에스 투 유 유 유 유 같이 두 을 마치고 유 유 유 유 유 프론 프론 프렌스 필리핀 이렇게 좀 맞추고 있어요. 쓰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프론 사우스 코리아 하고 또 우리나라 사우스 사우스 아프리카 둔을 마치고 있죠. they were as thrown off 던져진 거예요. 팩 던져 누구 못지않게 팩 던져 됐다. 뭐 더 많이 던져 졌죠. 더 많이 던져 졌죠. 근데 여기 붙는 건 뭐죠. even than 이야가 생각된 거죠. 더 많이 그랬죠. 누구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던져 진 거죠. 정부는 while the rest of us 우리들 못 쓰는 지나가는 과학 승객의 미스탠더 시스탠더 반면에 대 정부라고 하는 건 public health pilot 공중 보건 pilot 이에요. 에어커래프트 had to be designed and engineered and rebuilt all in mid fight 싸우는 도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you are not leaving are you 안 떠날 거죠. 찬들레 씨가 묻는다. no sir 마르코는 말한다. I thought it we too late 너무 늦어서 집에 갈 수 없어요. home 찬들레 씨는 거습해 말하는 집이라고 as though much 그 원어가 낯선 것처럼 this is as much as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갖춰놓은 거죠. your home 이거는 문양 전체를 비교하는 거니까 as much as 그냥 써도 되죠. you insist on keeping 여기까지는 you are insist keeping 네가 그렇게 계속 지니고자 하는 그 아파트를 후치 수식 이고요. 이스 이스가 동사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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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가 있는 거고 x는 올라가서 s가 되고 여기 y는 as much 가 된 거죠. more so even 그 아파트 그거는 더 사실 이게 더 더 더 사실이지 심지어 그것보다 이 아파트보다도 더 집다운 거지 이렇게 된 거죠. I shall endeavor to remember that 기억하도록 할게요 스승님 마르코가 말한 거죠. Miss Bowen is lovely woman 아름다운 여자지 don't you think chandlish mark 서든 갑자기 말을 했고 turning to gaze 리액션 질문에 대한 응시를 측정해 보려고 한 거죠. 콜 바이 서프라 깜짝 놀라 가지고 마르코 는 only managed stem or 중얼 거릴 수만 있었다는 거죠. 그가 희망하기를 리셈블스 관계에서 생략되고 이 standard impartial agreement 공정한 평가라고 공정한 비슷하게 될 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말을 중얼 거리기만 했다. only 는 여기다 쓰는 거죠. 흔히 여기다 많이 쓰죠. 뒤에다 써도 되는데 stem 뭐 only something 이렇게 되지만 여기 많이 위치 시키는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고요.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답 까지 구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영어의 폭을 좀 넓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